B&I 코리아 팟캐스트 32회 Let's see more 안녕하세요. 오늘도 B&I 코리아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신촌 고려안위원 박우유 원장입니다.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이신 B&I 코리아 존윤 대표님 오늘 이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익숙한 문구인데요. 대표님. 항상 강조하는 Let's see is more. 빼물어 더하라.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Let's see is more가 빼물어 더하라는 아니고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입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그렇구나. 빼물어 더하라 하고 다른 거구나. 맞아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Let's see is more. MSP 우리 멤버 석세스 프로그램에서 늘상 강조하는 거죠. Let's see is more.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Let's see is more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Let's see is more는요. B&I에서 활동할 때 우리 멤버분들이 독점 분야를 정해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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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시는 어떤 우리 멤버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 보험을 하는데 손해보험도 하고 다음에 무슨 생명보험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법인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노무사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노무사 다음에 세무사 다음에 재무 컨설팅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넓게 잡으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독점적으로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 내가 되도록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B&I에서 내가 소개를 잘 받고 다음에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 그 분야를 줄여야 된다. 내 전문 분야를 뾰족한 송곳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디렉터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멤버의 사례인데 이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멤버 활동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도 소개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네. 경기는 침체하고 멤버에서 리퍼럴 소개도 안 나오니까 이거 B&I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러셨대요. 그럼요. 그러다가 디렉터하고 코칭도 하고 그러면서 Let's eat more라는 것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한 게 뭐였냐면 내가 타겟 마켓을 확 줄여야 되겠다. 아무한테나 집을 팔고 사고 중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집중한 타겟 마켓은 뭐였냐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살던 집은 어떻게 하나요? 정리해야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나 연로하시면 따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더 작은 데로 옮긴다던가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어쨌든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걸 와가지고 처분할 때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거는 그건 어떻게 그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디에 팔기도 그렇고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니즈,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타겟 마켓을 확 줄여서 자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이 집을 정리하는 거에 집중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브로커다라고 그 지역에서 최초로 선언하고 그 일만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맡아서 그냥 집만 팔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집기까지도 알아서 자기가 다 경매를 해줘요. 가격도 매겨주고 사람들 모으는 것도 해주고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가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아니면 집만 팔아주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전문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리퍼럴이 그 이후로 그냥 쏟아져 들어왔대요. 그게 레스 이스모어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이 인쇄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인쇄업. 종이로 인쇄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업력이 십몇 년 되시는 베테랑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대기업에서도 종이박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 만드는 걸 납품도 해보고 다양한 분야를 해봤는데 다 너무 마진이 안 좋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열 군데 납품하면 한 군데가 돈 안 주고 그냥 날라버리면 마진이 워낙 박하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런 돈도 안 띄면서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찾다가 이분이 찾게 된 게 떡집이래요. 떡집? 떡집에 떡에 박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담는 거. 담는 거. 그래서 그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 자체를 납품하고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요즘 떡박스 예뻐요. 그러니까. 전국에 떡집이 한 2만 개 있댑니다. 2만 개? 네. 그런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 많은 게 좀 넘는데 그런데 그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떡집들 중에서 뭐 다 합쳐서 한 3천 개 정도가 이분 거래처래요. 대박. 우와. 완전 딱 집중하셨네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했었던 인쇄업체들은 지금 무너지고 어려운 데들이 많은데 이분은 이미 거기에 집중해서 그래서 탄탄하게 자기 영역을 구축을 하셨어요. 우와. 그게 less is more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멤버분들도 점점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럼 내가 여기가 여기가 돈이 안 되면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돈 되는 건 그냥 어쨌든 들어오는 건 다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인데 그걸 잠깐 멈추고 정말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좁혀서 하면 여러분의 챕터뿐만 아니라 다른 챕터에서도 소개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와. 선택해서 집중하기. 네. 원장님 한의원이시죠? 네. 어떤 거에 집중하시겠어요? 저요? 저는 자폐? 자폐? 네. 뇌질환 쪽으로 집중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요즘 생각 중인. 요즘 생각 중인 거죠? 그래서 원장님도 집중해서 하시면 딴 챕터에 원장 한의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딴 챕터에서도 소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우리 B&I 멤버만 들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친구분들한테 공유하시고 이런 공유가 비지털을 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박우이였고요. 들을수록 매출이 오르는 방송 B&I 코리아 팟캐스트 구독 잊지 마시고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